이번에 한 게임 게팅 오버잇이라고 뭐야 트위치에서 요새 또 갑자기 붐이 일어나고 있는 일명 항아리 게임이라고 그러죠? 아 왜? 켜나가자고? 아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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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나가자 아휴 진짜 아가리 암기 켜나가자 이게 뭐냐면은 부팅같이 생긴 남자가 항아리에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마우스로 망치로 움직이는데 이걸로 그냥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되는 게임이에요 어? 어? 잠깐만? 아잇잇잠깐만 오케이 야악! 잠깐만 아예 잠시만요 이렇게 갔다 온게 이렇게 갔다 온게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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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크리에티비티 상탄된 야앗!! 우리가 그런 걸考인 것 같은데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아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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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깐만 위로 가야돼 이쪽으로 가야돼 잠깐만 야 야 야 야 야 잠시만요 천천히 가죠 우리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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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레 빗자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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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렌지를 먹은지 얼마나 오렌지 여기 걸어 그렇지 아니 뭐 게임 좋네 잘하고 있는데 무슨 게임 야 잠깐만 야 낑겼어 어 저 잠시만요 야 잠깐만 뭐 어떡하나 아니 여러분들 나 이거 어떻게 하세요 이거 낑겼잖아 이거 어떡해 자 올라갑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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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about that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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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서 형 김에 클리어라고 해서 왔는데 유유유 유나 그냥 가 아니 형 김에 클리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 형이 키면 큰일 나요 어 아 형 김에 그냥 왕만두나 시켜먹고 자자 어 형 김에 어 켜난 의미가 그거야 아 형 김에 깨진 못하고 왕만두나 한번 시켜먹고 잡시다 우리 아 진짜 제발 이렇게라도 하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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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다시 아 아 아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봐봐 지금 여기 바닥이 보면은 잘 보면 깨끗한 데가 있고 더러운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번 밀대로 한번 밀어주고 갑시다 그렇지 야 형 우리 여기 청소하자 아 야 5박사 말고 우리 4박사를 생각하자 지금 5박사를 생각하니까 지금 멘탈이 너무 깨져가지고 그래 4박사 4분의 3박사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4분의 3박사를 생각하니까 이게 되는구만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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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이 아이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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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4분의 3박사 4분의 3박사 4분의 3박사를 생각하면서 조금씩 내려 4분의 3박사 4분의 3박사 형님 제발 그래 우리는 이거는 여러분들 게임이 아니야 의약품입니다 게팅오버에서는 의약품이에요 의약외품이야 저혈압치료제 어 그렇지 오렌지 오렌지 안녕 갑판이다 오렌지다 나 오렌지랑 여기서 그냥 평생 살면 안 돼요? 나 진짜 나 여기 여러분들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어 오렌지 있잖아 여기 나 오렌지 보러 왔어 어 좀만 더 페이스북에 걸고 점프해서 아 아니 개똥 같은 놈아 니가 내가 없으면 그냥 내 명령을 따라 지맘대로 어 어 왠선물 뭐야 으악 으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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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심어지는 데가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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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한 마리 심는 가발이다. 제발. 나는 모바일로 들어간다. 모바일이 아니고 모발이야? 모바일로 들어간다. 쏙 들어갔지? 오케이. 어? 뭐야? 뭐야? 엔딩인가? 엔딩이야? 잠깐만.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엔딩이야? 뭐야? 내가 이 게임을 당신에게. 당신이 이 길에 왔다. 당신의 사랑과 사랑으로 보내주세요. 엔딩이야? 아 잠깐만 이거 엔딩 맞지? 여러분들. 엔딩 맞지? 내가 이거 스탑해놓을게요.